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뉴스 신주아 기자, 서울시 교육청의 추가 경정예산안심사가 수의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강산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례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향해 정치적 평가르기로 교육예산 편성이 파행을 빚고 있다며 작심 비판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강산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사건이 교육위원회에 이어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 예결특위에서 보류 중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3조 733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이전금 등으로 발생된 추가 세입 3조 7천억원 중 약 1조 원은 관내 학교의 신, 증설과 시설 개선에 사용하고 2조 7천억원가량은 기금으로 정립한다는 것이 이번 추경의 골짜이다.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22년 상반기 발생한 추가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 수입 비조사 561억원, 서울시 이전 수입 1조 670억원, 전년도 2월금 및 기타 수입 등 205억원가량이다. 세출 예산안은 공무원 계약직 교직원 등 인건비 304억원, 학교 운영비 109 4억, 교육사업비 509억원, 시설사업비, 학교신, 증설급식시설 일반시설 3088억원, 기금 전출금 2조 7천억원 등이다. 당초 서울시의 회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약 나흘간 추경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보이컷으로 25일 월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사건의 안건을 모두 보류하고 예결특위로 심사를 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시의 회관계자에 의하면 시교육청 추경안 심사를 위해 교육위원장이 소집한 간담회에 국민의힘 소속의 원이 전원 불참했다. 불참한의 원들이 그 시간 모의원연구실에 모여 별도로 대책을 논의하면서 의회 내에서는 다수를 내세워 위원장을 패싱하는 오만한 실력행사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지난 7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고강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회의 원들은 추진 근거가 불명확한 부실 예산의 전형이라며 교육청이 추경안을 잦은 철회 후 다시 제출하라며 심사 거부의 변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의 원들이 표면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세입예산의 70%가량을 기금으로 정립한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세입이 많다고 부류불급한 곳에 예산을 모두 소진하는 것이 오히려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힘이 정치적 진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추경불가라는 몽리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2조 700 영어금 규모의 기금 정립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교육현장에 현하는 뒤전인체 내편 내편 가르는 구태정치라고 일갈하고 교육부의 지칭과 예산 편성의 절차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부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당시 교육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운용을 위해 교육청별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적극 활용함으로써 세입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사전 절차 이행 없이 단시간 내 신규 사업을 극조하여 2조 7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부분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졸속 편성하기보다 기추진 사업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증액하고 자녀 예산은 미래 투자를 위한 기금에 적립하는 것은 효율적 예산 편성에 부합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btl 사업의 조기상환 주장 역시 민자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의 잔여상환액은 양 6천억 원 정도인데 원금은 서울시 교육청의 이자는 교육부에서 시교육청으로 내려주는 구조이다. 원금을 조기상환할 경우 협약상 이자 지출과 조기상환 수수료 문제가 남게 된다. 또한 이 경욱이 체결된 민자사업자와의 협약변경의 귀책사유는 교육청이 떠안아야 한다. 박강산 부위원장은 정부의 세수축의 부실과 정부 2차 추경으로 인한 초유의 비현실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에게만 편성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부 책임을 서울시 교육청에 정가하는 정치 논리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6조 원이 넘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추경안은 개수소위 구성도 하지 않은 채 단 3명이서 졸속으로 빠르게 처리한 것에 반해 교육청 추경심사재개를 위해 위원장이 개최한 간담회에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등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마저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시민의 대표기관이 아닌 오세훈 시장의 거수기를 자처하는 행위라는 점도 덧붙였다. 끝으로 박강산 부위원장은 교육자치는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중앙으로부터의 독립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는 말과 함께 지금이라도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분을 되새겨 시민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이라는 의회 위상을 되찾고 추경안 처리를 통해 미래세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